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최초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2월 14일, 대다수 분들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발렌타인데이기도 하지만, 6월 14일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21번째 영상에서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안중근 의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죠. 안중근 의사의 단지장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흘빈역에서 총탄 3발을 쏘아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성공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후 초대 총리 대신으로 울산 의약을 통해 일본 후 제국주의적 침략과 대한제국의 식민지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러시아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6회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제목을 열거하며 자신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독립 군인으로 나라의 죄인을 처단한 것이라며 일본의 법으로 재판하지 말고 만국 공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는데요.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 방청인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월 14일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같은 해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32세의 나이로 여순 감옥에서 현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흐뼈를 하흘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예를 하흘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고국이 해방되면 그때 고국의 땅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으나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묘지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과 조선인들의 봉기를 우려해 시신을 끝끝내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본인들과 일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 칭합니다. 진짜 테러범들은 1895년 명성 암호를 시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살은 당시 일본인들이죠. 군사적 강박과 법적인 형식이 결여된 불법적인 조약으로 나라를 빼앗은 제국주의자들 이들은 과연 떳떳하게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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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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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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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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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다음 22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안주 되세요.